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념 5월, 6월 호랑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저도 호랑이띠인데 양념 3, 4월 달 무탈이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늘도령은 요즘에 이제 날씨가 봄 날씨를 넘어서 여름에 날씨에 가까워지고 있죠. 저녁에 해도 길어지고 날씨도 너무 포근하고 시원하고 좋아서 저녁마다 1시간씩 산책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깅이겠죠. 뛰고 있는데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건강도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3월달, 4월달에 보니까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사냥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표한 사냥감들을 잘 사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늘도령도 사냥감 적당하게 산토끼 정도로 사냥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정서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예민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가는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5월달, 6월달 운기를 보아하니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호랑이 동굴을 딱 지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호랑이 구례는 호랑이 새끼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냥했던 먹잇감도 있을 것이고 금은 보아도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월달, 6월달 만큼은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가져오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뿔리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지켜? 뭐 이러면서 또 열심히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말이 아니라 바깥에 활동을 하시되 내 마음가짐 자체를 뭔가 가져오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가진다 하더라도 건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조금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인턱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호랑이 구를 지켜야 되니까 도둑이 오는 게 아닌가 눈을 부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인턱적인 부분은 좀 시시비비가 걸린다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가 표현이 되는데 요구만 잘 세우면 나쁘지 않은 운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7살이 되는 무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볼게요. 요거 이제 이번에 저희 편집자가 오방기 요거 선물해준 겁니다. 새 오방기인데 촬영을 처음 해보네요. 자, 오방기 뽑아볼게요. 5월달에 어떨까요? 짠! 오! 야! 호랑이띠. 오, 괜찮습니다. 오, 재수가 있다. 제가 조금 호랑이 굴을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 호랑이 굴을 잘 지키는 것 같고 6월달에는 아, 여기 일사가 조금 늘어지긴 하는데 요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성물의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옮기 상황을 내가 좀 지친 몸을 이끌고 해야 할 일을 다 사야 되는 조금 지친 호랑이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무탈이 잘 해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턱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인연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신 이제 들어오는 인연수도 있고 나가는 인연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가짐에 있어가지고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기뻐할 수도 있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좀 많이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내가 게을러지는 타이밍이에요. 지친 몸을 이끌고 움직인다는 공수 자체가 그래서 조금 내가 게으른다거나 그래서 뭐 성인병이라든지 좀 이제 비만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부지런하게 건강적인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라고 사료가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나가야 될 금전이 많아요. 써야 될 금전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금전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경험에 뭔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때는 쓸 거 쓰면서 스트레스와 내 지친 몸을 잘 이렇게 추스르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39살 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저도 39살 병인생인데 제5번기 뽑아 먹는다는 심정으로 진심을 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일사가 다사다단하다. 이것저기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6월 달에는 잘 추스르는가 보니까 아하 이런 것들이 실현과 고난이 오는 형국이다. 제가 이제 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제 호랑이띠 운기를 뽑으면 왜 도령님은 항상 호랑이띠만 좋게 이야기하는데 좋을 때니까 좋은 때 말씀드렸고 지금 보니까 보조 안 좋은 5번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일상적인 일들을 좀 별 생각 없이 무탈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생활에 무탈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이한 운이 되겠지만 내가 뭔가 크게 사업을 벌이고 싶고 크게 뭔가 확장하고 싶고 뭔가 일을 벌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운이 되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건강적으로는 활력과 생기가 도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상생활 속에 이 생기와 활력을 잘 쓰면은 무탈할 것이라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인턱적인 부분은 그래도 내가 하는 것만큼 좀 인정을 받는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너무 크게만 욕심내지 않는다면 소소한 뭔가 인정받고 상영급위라든지 인센티브, 승진운 이런 거는 약간의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건강적인 부분은 내가 취미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은 소소하게 상승을 하긴 하거든요. 소소하게 상승하는 만큼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좀 지쳐하는 사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사주고 술 한 끼 술 한 잔 사주고 이러면은 상승하는 만큼 또 나가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고만고만하다. 일단은 뭐 5번기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면 무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1살이 되는 갑인생 호랑이 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 일사가 조금 다사사하다.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잘 수습할지 보니까 짠! 아우, 그래도 무탈이 잘 해결을 한다. 내가 바삐 움직인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른다. 자, 이때는 전체적인 공유성은 뭐냐면 큰 일을 너무 크게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몸이 근질근질하다 보니까 뭔가 일을 자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걸 보더라도 차트가 막 요동을 쳐요. 내가 들어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들어가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는 좀 총알을 아껴야 되는 타이밍이다. 내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특히나 이제 인덕적인 부분에서 아랫사람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식구들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주변에 아랫사람들한테 평소에 술도 잘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잘 챙겨줬더라면 이때 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덕적인 부분들 많이 챙길 수 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람이 뭐 이런 게 보람 아니겠어요, 그쵸? 아랫사람들, 식구들 챙겨가지고 그걸로 내가 보답받는 거 말 한마디 뭐 그렇게 듣는 거 그런 게 참 인생의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이때 좀 몸살이 건드린다든가 감기가 걸린다든가 컨디션이 좀 남조가 돼서 밤낮이 조금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건강수는 잘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총알을 아껴야 했잖아요. 굉장히 큰 상승의 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말씀 들은 분한테는 근데 이걸 듣지 못한 분한테는 이제 좀 또 다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가 왔다. 금전의 상승의 폭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5월달, 6월달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기를 기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4살이 되는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월달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짠 아하 일사가 조금 늘어진다.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고민되는 일들이 많다. 자 이런 것들이 6월달에 잘 해결이 될지 보니 짠 아하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는 내가 고민하지 말고 먼저 행동으로 하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는 형태로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 간제수, 경찰서라든지 법원 관리 뭐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내가 딱히 잘못해서 하기보다 뭔가 상대방의 오해와 그런 것들로 간제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대처를 해야 되는 운기고 내가 별거 아닌 일에는 무탈이 넘어가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보면 큰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소소한 감정 싸움이 그렇죠? 소소한 감정의 트러블이 크게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못하리 잘 잡아 나가시더라도 별일 없이 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때는 인턱적인 부분들 굉장히 다방면으로 내가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좀 어려운 일 난처한 일에 처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좋은 지혜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뭐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지불을 하는 거겠지만 뭐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든 뭐 이렇게 변호사분들한테 상담을 받든 참 그런 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부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변한테 잘 의논하고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은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좀 써야 할 때 내가 좀 잘 써야 됩니다. 이때는 어차피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지금 일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써야 될 곳을 빨리 쓰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왕이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5세 경인생 고난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실현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다. 지금 이제 동굴을 잘 지켜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6월달은 어떻게 될지 보니까 짠! 오! 그래도 실현과 고난을 무탈이 잘 해결해 나간다. 동굴을 잘 지키는 만큼 큰 덕망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공수도요. 큰 실현과 난간을 내가 무탈이 잘 헤쳐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공수가 5번기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인적적인 부분은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음만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요. 자,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내가 치료를 받는다든가 시술을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약을 좀 챙겨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는 응기가 있습니다. 어려움 쪽에서 시작하지만 차차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건강수도 굉장히 좋다 표현이 되고 금전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일시적으로 나가는 금전이 많으나 들어오는 추후에 들어오는 금전수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는 만큼 보험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위자료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는 상황으로 표현이 되니까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이 트고 모든 일자들이 무탈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5월달, 6월달 잠깐의 내가 어려움,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고민을 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 띠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외부적인 활동의 운기보다는 개인적인 운기, 내적인 일들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런 때도 있는 거죠. 지켜야 될 때는 지키고 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내가 잘 지키고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나중에 또 이제 뒷신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6월달까지면 상반기에 마무리죠.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7월달 하반기에 시작, 무탈이 잘 해당할 수 있는 기반을 5월달, 6월달에 잘 잡아 나가시기를 하늘, 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